자 반갑습니다 닥터캔 입니다. 이번시간 종목상담 한번 해볼텐데요. 자 휠라 홀딩스를 33,000원에 가지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어중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락 추세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에 60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20일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로 20일만 깨지 않는다면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굳이 이렇게 위에 저항이 많은 종목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급나겠어요. 그죠? 때문에 일단 다른 좋은 종목도 많은데 하락한 종목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는 드릴 수 없겠다.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20일과 여기 직전저점 정도인 29,500원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보다 20일 조금 더 위인 31,600원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여기 위에 상단인 35,000원권의 저항을 상당히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를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되고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겹겹이 저항이 있습니다. 겹겹이. 그래서 적당히 수익 나면 저는 교체 매매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최근에 기관은 조금 사도로 오는데 외국인 매도 많구요. 하락한 추세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특수건설 와 뭐야 이거 옥래님 이거 얼마에 샀는데요 야 근데 내일 내일 또 본다구요? 우와 상악과 갔는데 일단 조금 참으시죠 조금 참으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놓고 보는 습관도 자꾸 가져야 돼요. 이렇게 길게 놓는다는 것은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는 것도 그것과 같은 효과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전 고점인 것까지 강하게 땡기면서 상한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고 계시니까 이거 셀트리온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렇게 쫘악 그죠? 이렇게 밑으로 하락하다가 이게 돌파해 냈잖아요. 셀트리온과 거의 비슷하네. 모양이 그죠? 비슷하잖아. 요. 그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치고 갈 수는 있어요. 그죠? 게다가 상한가에다가 장대양봉에다가 한 밀리지도 않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매매했던 한진중공업하고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한진중공업은 강하게 가가지고 그 고점 부위에서 밀렸는데 그럼 내일 빠질 확률이 더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끝까지 끌어 땡기면서 상한가 갔기 때문에 거래량도 확 터졌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간다면 더 간다면 8400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이건 왜 떠나 보냈죠? 상한가 갔는데 들고 가야지. 그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세 길을 더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던지는 거 아니에요. 상한가 갔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상한가 갔는데. 그죠? 그러면 아까하고 비교해 볼게요. 한진중공업은 던져야 돼요. 왜? 한진중공업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고점 부위에서 딱 튕겨내러 오잖아요. 던져야 됩니다. 3분의 1, 3분의 1, 여기 쳐지는 순간 다 던져야 돼. 그런데 우리 팀 한 명은 또 샀다고 그러죠? 내일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끝내주게 가잖아. 들고 와야지. 그죠? 셀트리온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보다보면 차트가 연계 연계 연계되는 겁니다. 못 잡았다? 떠나보냈대서. 사가지고 있다가 보냈다는 줄 알았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홍콩 갑니다. 홍콩 여행 몇 번 갔다 와봤죠? 이번에 돈 내고 말고 공짜로 가고 싶어요? 상한가 갔는데 그 다음 따라간다구요? 하지 마세요. 더 갈 수 있는데 가는 척 하다가 확 밀려버리고 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뭐처럼? 이거 봐. 셀트리온의 해스케어처럼. 상한가 아닙니까? 그 다음 붕 갔다가 좋다고 했는데 잠깐 방심한 사이에 푹 빠지면 손 못쓰고 그냥 물려버리는 겁니다. 상한가 갔다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맞죠? 상한가 아닙니까? 상한가. 그 다음날 몇 프로 올라서 시작했습니까? 9% 올라서 시작했어. 그러면 쭉 들어가야 되는데 더 갈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 샀는데 더 갔다가 확 밀리면 그냥 단기간에 10% 가지고 이런 거는 우습게 나옵니다. 하지 마세요. 자 지금 또 셀트리온 뒤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전략 모르신 분 있으니까 이왕 평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는 지금 상당히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등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틀어막혀 있고 상단은 틀어막혀 있고 하단은 지키려는 상당한 박스권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20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일단 지키면서 강하게 올라갔으나 또 밀리거든요. 박스권 매매하고 계신 분은 적당히 밑에서 하고 위에서 적당히 끄는 분은 잘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22만원 이상 올라가는 것이 당장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한번 모멘텀 있어서 팡 치고 간다 해도 22만 5천원권 정도가 당기 고점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더 시간 보낼 가능성 높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만 4천원 밑으로 깨지면 반드시 물량 축소하셔야 되고 22만원권 정도로 만약에 올라온다면 상황 봐서 이렇게 밀리는 조짐 보이면 또 조금 줄였다가 또 좀 내려오면 또 사놓았다가 다 말고요. 그렇게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셀틀린 헬스케어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끊었거든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사놓어 그랬습니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깐 빠진 듯 하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끊어내고 사놓고 끊어내고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쉽겠지만 여기도 박수권을 돌파 시도 나오는 장대 양보이니까 셀틀린 헬스케어도 양호입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 작았다가 그래도 며칠 사이에 거래량 중에서는 셀틀린 헬스케어도 거래량 서면서 4% 가까이 강하게 올랐고 기관액이면 쌍거리 들어오니까 양호합니다. 더 치우고 간다면 이제 한 9만원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셀틀린 제약 셀틀린 제약이 최고로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닥터케인 상한가 3방 딱 먹고 여기서 딱 던지고 나왔는데 더 위로 올라가는 건 욕심 따위 없어요. 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차할 때 밑도 쳐져버리면 6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신규 접근을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8만원인금까지 정도에 일단 단기 목표치를 가지시고 20일 깨지면 물량 줄이시라 말씀드립니다. 셀틀린 매일 단타한다 와우 판타스틱 잘 해 보십시오 박수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박수권 밑에 적당히 내려오면 사놓고 위로 적당히 올라가면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욕심 안 부리고 2% 3%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가다 보면 그게 누적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당히 관심있어 하실테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까지도 가볍게 점검해 드리고 카카오 카카오 나왔으니까 카카오 할께요. 앞에 방송에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고 카카오도 반드시 사놓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그렇게 홀딩 해라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시원찮으니까 토하기 싫으면 적당히 끊으라 했고 시장보다 오히려 강하게 가네요. 양호 카카오가 눌려준다면 적극적으로 사놓을 겁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풀로 들어가 있고 끊어먹은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시소프트 들어갔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64,000원 반드시 지지하는 모습 봐야 될 테구요 이것이 쉬고 간다면요 또 정거점인까지 19만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중장기로 충분히 들고 갈 만한 종목이고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단순하게 카톡이나 하는 회사가 아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증권사 블록체인 그 다음에 보험회사와 제휴 그 다음에 QR코드로 결제 등등등등 그것뿐입니까 대리운전 택시 전방위적으로 기존에 깔아 놓은 그죠 카카오톡 그 망을 토대로 빅데이터를 토대로 타 업체와 같이 조인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구요 상당한 성장성이 있다 4천만명이 넘는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핸드폰에 카톡 안 깔려 있는 사람 있습니까 광고도 게재하면서 그 수익도 점차 늘어나고 있구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공통 공통 전산망 사용하면서 은행 전산망 사용하는 그 수수료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반드시 편의해야 되고 안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더 홀딩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외국이 최근에 사들어와요 자 그리고 네이버도 사들어가야 됩니다 네이버도 조금 격치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이버도 오늘 포인트거든요 사실 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이렇게 출세가 좋아요 아까 제가 아 인격 모독하는 아니구요 휠라 코리아 안 보십시오 휠라 홀딩스 밑으로 박박박 기고 있는데 이게 잘 갈까요 카카오나 네이버 잘 갈까요 SY님 ST님 제가 짚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러한 것 눌릴때 이러한 것 사들어가야 돼요 이런거 이러한거 하이닉스 이런거 오늘 따라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라든지 이거는 조금 다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만 엔소프트 이런거 지지권에서 사들어 훨씬 잘 가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겠다 1번 눌러 예이야 밑에 박박 기고 있는거 하지 마시고 밑에 박박 기고 있는게 잘 갈 것 같죠 아닙니다 NO NO 밑에 박박 기고 있는거 잘 못 가요 잘 못 갑니다 그렇지 않고 우상량하는 종목들 우상량하는 종목들 꼭다리 따라가지 마시고 지지권에서 지지권에서 사면 훨씬 잘 간다 그거 하나 오늘 하나 기억해요 기억해줘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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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주는 다 올라타고 눌리먹주고 더 갑니다 더 그죠 누구보다도 빨리 돌아서고요 탄탄하게 밀리지 않고요 잘 가요 이게 주도주입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 딱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NHN 한국사이버 결제라든지 NHN 이런 것들 다 노리고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이평선들이 밑에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이평선들이 그리고 이평선하고 다 밀집 권역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야돼요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도 그죠 여기서 딱 사는 날이에요 전부 다 똑같잖아 밑에 박박 끼고 있는 거 안 한다니까요 반드시 그 메카니즘 익혀놓으시고 실천을 해 보십시오 실천을 땅굴 파는 거 하면 안 돼요 LG 디스플레이 이야기 납니까 뭐 놀러 오잖아요 뭐 놀러 온다니까요 뭐 놀러 온다니까요 막 박살나고 그런데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롯데쇼핑 이야기 한번 하던가요 박살났다니까 박살 이런데서 저점이다 싶어서 낼름 산 사람들 많아요 땅굴 팝니다 뭐 경제TV에서 그죠 전문가라는 사람이 역사적 저점이라고 함부로 말을 했다는데 뽕이다 라고 한번 이야기 할게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여기 깨지면 손절하라고 이야기 해야죠 그죠 그런 이야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밑으로 팍 끼고 있는 한 번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마트 살짝 관심 있다 했다가 바로 빼버립니다 왜 여기 돌아서는 듯 하다가 한 번 더 치고 하면 이제 돌아서는 거거든요 밑으로 쳐진 거 보고 바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넷마블 조금 관심 있다 했죠 사라고 소리는 죽어도 안 해 왜 이게 여기서 탄탄하게 바치고는 있는데 잘 못 가잖아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정도 있는데 이거 좀 별로예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왜 하반경직은 되게 보이고 있는데 안 한다니까요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뭐 한다고 올려놨다고요 이런 거 딱 한다고 올려놓으니까 우리 대표 선수가 여기서 대번 사가지고 딱 먹어내고 이런 거 한다고 딱 올려놓으니까 대번 사가지고 먹어내잖아요 그죠 패턴이 똑같아요 강세 패턴은 이거는 더존 비즈온은 내일도 더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대박 빠졌는데 대박 V자 급반등 이후에 다시 타고 올라가면서 우상량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어요 그죠 NC소프트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빠졌는데 V자 급반등 이후에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딱 올리네 그런 걸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은 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 딱 들어가서 먹어버린다니까요 딱 들어가서 여기 안에만 딱 합니다 여기 안에만 딴 데 잘 안 해요 그죠 오늘 실효를 해놨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장기 계좌에 막 엄청 싫었겠지 뭐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이건 들고 있을 거 뻔하고 이거는 그죠 이게 더 싫었을지도 몰라 이거 그 선수는 이런 데서 치고 가잖아요 더 싫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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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 주시고요 추천 방송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 2회 올라가 있는데요 제법 재밌을 겁니다 내용도 있구요 한번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전 닥두케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버벅거렸네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암박두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야